안녕하세요. 저는 오텍캐리어 기술연구소에서 철도차량용 냉난방장치 시스템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정우현 선임연구원입니다. 캐리어 에어컨은 글로벌 캐리어와 오텍 합작의 법인으로 글로벌 캐리어의 자본 및 기술 합작을 통해 친화격 고요일 제품을 제공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에어컨 분야의 선도 기업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회사입니다. 캐리어 에어컨은 KTX 등 시속 350km 이상의 고속에서도 냉방과 난방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여 국내외의 고속열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. 가정용 및 업소용 뿐만 아니라 대형 빌딩, 호텔, 첨단산업시설, 선박발전소 등 다양한 산업용 시설에 신환경 고요일 냉동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이번에 국토교통기술대전은 국내 기술로 고속절도 차량용 지붕 탑재형 공조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과 그 활용 가치를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습니다. 지붕 탑재형 공조 시스템의 상용화 및 사업화 부분의 비전이 높습니다.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 지붕 탑재형 공조 시스템의 국내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상용하실 수 있으며 기존 수입산 공조 시스템의 유지 보수 시장에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.